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21년 수능특강 영어 21강입니다. 21강 2번 내신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철저히 분석해 봅시다. 내신강의이긴 한데 풀면서 이왕이면 글의 순서 맞추는 것도 연습을 같이 한번 하면서 겸사겸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서플린 이 단어가 참 여러가지로 쓰입니다. 학문이란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상, 벌, 훈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율, 절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학문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학문은 메이크업, 내추럴 사이언스, 뭘 구성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입니다. 내추럴 사이언스 하면요. 자연과학을 메이크업이 구성하답니다. 알겠죠? 컴포즈의 뜻이에요. 자연과학을 구성하는 이 학문은, 자연과학을 구성하는 학문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물리학, 화학, 뭐 여러가지. 뭘로 나눠질 수 있냐면 디바이드가 나누다니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나눠지다. 수동으로 써. 두 가지의 분류, 그죠? 두 가지의 클래스, 분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런 거죠. 처음의 것은 역사적인, 그죠? 역사적인 것과,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not, they are not historical이겠죠. 역사적이지 않은 것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역사적인 것이 의미가 있는 것과 역사적인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과목입니다. subject, 주제, 과목을 의미하죠. cosmology, 우주학입니다. geology, 지질학입니다. biology, 생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주학, 지질학, 생물학과 같은 그런 과목에 있어서는, 이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역사는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utmost 하면요. 극도로. 아주 대단히, 그죠? of importance,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중요성이 있다. 그죠?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비동사 다음에, of 다음에, 이렇게 추상미 형사가 나오면, importance. 그러면, 이렇게 추상미 형사가 나오면, 문법 책에서, 얘를 모처럼 생각해라? 얘를 형용사, important. 형용사처럼 생각해라, 라고 문법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특수한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진짜 문법 얘기고, 이걸 어떻게 한다? 비동사와 of를 하나로 합쳐서, 이거를 have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알겠죠? 방금 전에, 이거를 갖다가 비동사 다음에, of 다음에 추상미 형사가 나오면, 이거를 형용사로 생각해라, of라 추상미 형사. 이거는 문법이고, 우리가 언제 형용사로 바꿔서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 of 다음에 추상미 형사가 나오면, 얘를 뭘로 생각해라? 그렇죠. 얘를, 바로, have라고 생각해라. 그럼, 뭐예요? have, importance죠.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얘는 이제 30랑 속에 해지가 되겠죠? has, importance,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즉, 역사적인 자연과학, 역사가 중요한 자연과학, 우주학, 지질학, 생물학에서는 역사가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다는 겁니다. 자, B번호로 한번 가봅시다. B가 두 개, C가 두 개니까요. 자, 목표입니다. 많은 활동의 목표입니다. 많은 활동의 목표. 어디에서? 결정적인 게 나오죠? 이러한 학문 분야에서. 어떤 게 결정적입니까? 얘가 결정적인 거죠. 이 학문, 이 학문이 뭡니까? 역사가 중요한 자연과학 분야. 그렇죠? 즉, 우주학, 지질학, 생물학.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이 1번으로 연결이 되려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만약에 1번으로 연결이 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것? 이 학문은 아마 역사적으로, 그렇죠? 역사성이 있는 그러한 학문. 즉, 우주학, 지질학, 생물학 이런 걸 겁니다. 이 학문 분야에서 활동 중 많은 것의 목표는 is to reconstruct, 재구성하는 겁니다. 리가 다시 라는 뜻이죠. construct가 구성하다, 다시 만드는 거죠. 재구성하는 겁니다. 뭐를 재구성합니까? 우주의 역사, 여기 나오네. 이게 뭐예요? cosmology죠. 그죠? the earth, 지구의 역사. 이건 뭡니까? 지질학이죠. the life form, 생명, 그죠? 생명의 형태, 형태란 뜻이죠. 생물학이죠. 그죠? 어떤 생명의 형태입니까? 그것에 거주하는, 이 시 가리키는 건 지구겠죠. 지구에 거주하는, 이 시 가리키는 건 지구에 거주하는, 인헤비트가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이니까 거주하는 생명의 형태, 이러한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각각. 바로 위에 걸 받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얘가 뭡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커스머스가, 그렇죠? 우주학. 그 다음에, the earth가, 뭐? 지질학. 그리고, 더 라이프폼, 또 뭡니까? 생명의 형태, 그죠? 생명의 형태, 여기에 뭐? 바이알라지, 생물학.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연결이 잘 되죠. 너무나 연결이 잘 되니까, 지금, 너무나 연결이 잘 되니까, 1번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게 보이죠. 혹시 모르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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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no reason,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냐, 혹시 이리로 갈 수 있는지, 결과입니다. 여기도 결정적인 게 나왔죠. 어떤 결정적인 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한 실험, 그러한 실험, 지금 여기 실험이 없잖아요, 그러한 실험이. 이게 1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this, that, this, those, such, 이러한 지시되면서 지시 형용사가, 글의 순서를 밝힐 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일단 1번인 겁니다. 여기 1번이 되는 이유를 알겠죠? 이러한 학문 분야, 역사가 중요한 학문 분야에서, 활동의 대부분의 목표는, 재구성하는 거야. 우주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거, 우주의 역사가 대상이 되는 게, Cosmology, 지구의 역사가 대상이 되는 것이, Geology, 생명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구성하고, 생명의 역사가 대상이 되는 것이, Myology, 이해 되시겠죠? 자, 수학자에게 있어서, 계속 가보면요,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On the other end가 나왔으니까, 반면에가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역사가 중요하지 않은 학문이죠. 반면에, 이런 것에서는, 즉, 수학과, 그 다음에 이거는 수학자, 물리학자죠. 얘는 화학자죠.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에게 있어서, 역사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era는 중요하다의 뜻이죠.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서 중요하다. Be important의 뜻입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수학, 물리학, 화학에서는. 더구나, 그럼 이쪽으로 가냐? 더구나,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실험, 그러한 실험의 결과가, 어떨 것? 그러한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러한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그러한 실험이겠죠. 행해진다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실험이 안 나왔잖아요. 여기에.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이 나왔을 뿐이지. 위로 올라가 보세요. 논리적인, 로지컬하면 논리적인인 겁니다. 논리적인 구조? 그죠? 메스메티스는 수학이죠. 수학이 탐구하는, 그죠? 논리적인 구조는, 역사가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타임리스, 뭘 초월해요? 시간을, 시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관계없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학과, 피직스가 물리학, 케미스트리가 화학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물리학과 화학도, 역시 다릅니다. 속성을 다룹니다. property. 그죠? 우주의 속성을 다룬다는 겁니다. 어떤 우주의 속성이냐면, 우리가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죠? 어떻게? 오늘, 똑같은 오늘일 것이다. 그죠? 뭐와 똑같은? 그것이 이전에도 그랬었던, 또는 앞으로도 그럴 것인, 즉,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는 연구 불면의 역사, 수학을 예를 들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구하는 공식,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의 제곱과 같다. 그죠? 이거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역사와 관계없이 불변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죠. 불변의 진리니까, 수학에서. 그 얘기입니다. 여기 구조가 좀 어려운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물리학, 그 다음에 화학, 과 같은 이 두 개는, 어떻습니까? 다룹니다. 딜리드. 뭘 다뤄? 우주의 속성을 다룹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간을 구애받지 않은 우주의 속성이죠. 연구 불멸의, 주격관계대명사고, 여기에서, 이 뒤에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we have, 어디를 이렇게 묶어줘야 되냐면, we have, abrid reason, 우리가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우리가 믿기에 충분한, 뭐라고 믿기에 충분한 우주냐, 이게 중간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요, 이게 중간에, 그렇죠, 삽입이 된 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끼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믿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진, 그러한 우주의 속성, 어떤 거냐, 어떤 우주의 속성이냐, 바로 오늘날의 똑같을 것이다. 그죠, 오늘날 똑같은, 오늘의, 우주의 속성이, 그죠, 우주의 속성이, 오늘날 똑같을 것이다. 모처럼, 더스의 매지니까, 그것들이, 여기서 대의가 가르치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주의 속성입니다. 이 우주의 속성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ever, have a been, 지금까지 그랬었던 것과, 또, ever, will be, 앞으로도 그럴 것과, 똑같은, 우주의 속성을 다룬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중간에 끼어들어간 겁니다. 그럼 얘는 주격관계대명사로서, that are,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런 뜻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the often question, 물리학과 화학에서, 모든, 어떤 것? 열려있는, 그죠, 아직 열려있는 질문이란 건 뭐겠습니까, 아직 답이 나와있지 않는 질문, 미결 질문이죠. 이것은, 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오후에도, 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뭐가 있다면, 결정적인 게 나왔네요. 실험이라는 거. 올바른 실험이 행해진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냥 하나의 불변의 원리를 찾는 거니까, 시간과 관계가 없는 거니까. 더구나, 이 실험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순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신이니까 조금 더 가본다면, 더구나 이유가 없습니다. 대어리즌 롤리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실험의 결과, 그러한 실험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것들이, 대인은 그러한 실험이겠죠.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시간대, 그죠? 그런 다른 장소에 생겨진다면, 시공간 불변의 진리인이라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누가 뭐래도 똑같은 거죠.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결론이, 누구에 의해서 도달된 결론입니까? 물리학자와 화학자에 의해서, 과거분사 나와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도달된 결론이 어떨 거다? 독립적일 것이다. 무관할 것이다. 독립적이라는 건, 뭐가 연관이 없는 거죠. 독립적인. 시간과 장소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독립적일 거라는, 그 가정은, 알겠죠? 시간과 독립, 장소와 독립적이다. 그럼 시간과 장소와 무관하다. 연구 불변의 진리다. 라는 그 가정은, 동격이 되시죠? 이때 됐으며, 그 가정은, is fundamental. 아주, 그죠? 그죠? 그것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펀드멘트. 즉, 연구 불변의 진리라는 거. 시공간에 상관없는. 뭐가? 바로 이 방식. 지질학자, 생물학자, 그리고, 우주학자. 그죠? 우주학자가, 그것들을, 아이고, 지워볼까요? 그것들을, 지질학자, 지질학자, 그 다음에, 지질학자, 생물학자, 우주론자가, 그죠? 그것들을 이용하는, 그것들을 이용하는, 그 방식, 그 방식에 있어서, 토대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이 어렵네요. 맨 마지막에. 물리학자와, 화학자에 대해서 도달한 결론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독립적이다. 그죠? 가정은, 그죠? 어때? 토대가 됩니다. 그 방식에 있어서. 뭐에 토대가 되냐? 지질학자와, 생물학자와, 코스마일러지스트, 우주론자가, 여기서 이 댐이 가리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댐이 가리키는 걸 이해를 못하면, 이 지문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 댐은 누구냐? 그것들을 갖다가 사용하는, 이게 뭐겠습니까? 그죠? 이 결론들입니다. 그죠? 어떤 것? 물리학자와 화학자에서 도달된 결론이, 결론, 어떤 공식이죠. 그죠? 연구 결과죠. 원래 진리죠. 시공간과 관계없는, 그것들을 사용한다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얘네가 지구의 기원, 생물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밝히게 했었던 공식을 쓴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용할 때 있어서, 이것은 시공간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진리다라는 걸 기준으로, 그걸 도구를 이용해서, 이게 얘네들한테는 도구가 되는 거죠. 뭐가? 이러한 결론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도구가 되는 거죠.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거는 시공간과 관계없이 항상 진리인 걸 이용해서, 우주의 역사를, 지구의 역사를, 생물의 역사를 탐구한다 이거죠. 그것의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뭐가 뭘 가리키는지,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이 선을 그어서 이렇게 보고 있죠. 이거를 잘 찾아서, 여기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것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선을 갖다가, 잘 보시고, 그리고, 문장은 이게 좀 어렵죠. 어디 문장이 어렵습니까? 물론 조금 다 어렵습니다만, 이 문장이 있죠? 여기, 이 문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이 문장이, 그 논리적인 구조, 어떤 거? 수학제에 탐구된 논리적 구조는, 시간 간의 관계, 시간을 초월한 것이며, 물리학과 화학은 속성을, 이런 속성을 다룹니다. 우주의 속성을. 그런데 그 우주의 속성이, 어떤 우주의 속성입니까? 우리가 믿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진, 똑같을 것이다. 오늘날. 그것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그죠? 미래에도 그럴 것과 똑같을 것이다. 라는 우주의 속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도우지 엑스퍼러먼트. 요거 있죠? 요거. 요 부분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는, 이 문제. 요 부분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는, 여기 글의 위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순서대로 배운 다음에, 요게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위치는, 왜 이때부터, 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런 여러가지 것들. 그 다음에 요 문장 별표 하나 하십시오. 어떤 겁니까? 이렇게 도달된, 그러한 가정은, 독립적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독립적이라는 그 가정은,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어떤 것,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 그러한 결론을,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에서 근본이 된다는 거죠. 동격에 대신 거, 그런 것들. 좋습니다. 요 문장 하나 별표 하나 합시다. 좋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항상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학교 내신에 나올 수 있죠. 오케이. 요거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었다 가겠습니다.